안녕하세요. 비뇨의약TV 이웅입니다. 정액의 양의 진료실에서의 상담은 비뇨의약 진료실에서는 당연 전립선 비대증 약물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방 빈도도 제일 많으니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30대, 40대, 40대, 60대 이후까지 점점 홀몬에 의해서 사이즈가 커지면 정액을 생산하는 이행대의 세포들이 커지면서 소변을 압박해서 배뇨 증상이 나빠지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생리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중에 커지는 사이즈를 줄이는 약,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이 공안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이 마지막에 작용해서 DHT로 변해서 전립선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이 부분을 억압하는 약. 이 5알파리덕테이제의 미터는 환원효소 억제제인데 이것이 왜 유명한가 하면요. 이것이 전립선 크기를 줄여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은 더 유명한 것은 남성형 탈모 두피의 수용체를 억압해서 탈모를 억제하는 아주 효과적인 약물이니까 1차적인 탈모약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약제는 피부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다 사용을 다 하는데 사실 비뇨의학과 의사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한테 이 약을 쓸 때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년 이후에 성생활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탈모보다 배뇨 증상에 대한 개선 효과와 아울러서 정액 양이 감소되는 것이 자신의 성생활의 가치관과 얼마나 배치되는가 이것이 상담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거든요. 또 하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교감신경 차단제인데요. 이렇게 생리적으로 커져 있는 전립선 비대증의 전립선 요도부의 긴장도를 느껴져서 이 부분의 긴장도를 느껴져서 소변 줄기를 좋게 하는 이 알파 차단제는 실제 비뇨의학과 진료실에서는 1차 약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작할 때 이 약제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약제가 30년 전에 제가 처음 비뇨의학과에 입문할 때 혈압약으로 개발됐었던 약이 FDA에서 배뇨 개선 효과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는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오래 드시는 분들 중에서 혈압약을 끊게 되는 분도 있고요. 또는 혈압저하 때문에 약을 못 드셔서 다른 종의 약으로 드셔야 되는 분도 꽤 있습니다. 또 이 약제의 그런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로 일본에서 그런 선택적인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실러도신이라고 하는 일본 약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약제는 아주 현격하게 사정하는 느낌을 없게 만듭니다. 사실 환자에게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성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 환자 중노년층에게 처방했을 때 가장 심하게 환자분들이 성적인 만족도에 너무 영향을 받습니다고 하는 약제는 사실은 알파 차단제 중에 그 약제인데 일반적으로 내과 계열 선생님들 생각으로는 홀몬 환원효소 억제제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비뇨의학과 진료실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 약제는 선택적인 알파 차단제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약의 부작용을 이용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논문 페이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젊은 사람에서 이런 소량의 실러도신을 필요할 때마다 복용시켜서 아주 심한 조루증 환자, 사정감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의 사정을 아주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복용시켰는데도 유효하게 사용했다는 보고 때문에 국내에서도 오프라벨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성의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저로서는 비뇨의학 진료실에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을 주로 처방을 하는 이런 알파 차단제와 단독 또는 환원효소제 억제제를 병영역법을 하거나 또 단독으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의 약제에서 환자마다 느끼시는 정액의 양의 변화 또 성적인 만족도의 정액의 보존 두 마리 토끼인 것 같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웅이었습니다. 비뇨의